노쳐 vereiliary 근데 요즘에 가을이잖아요 가을 들려 위해 코스모스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예요 거기 벌들이 난리가 났어요 즐겁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CCP Post 보고 벌을 보면서 다음은 가을이다 벌들의 장치입니다 꽃 속에 벌들이 묻혀서 제가 그걸 다 보는 순간 scar을 하나 찍었어요 제가 아직 갑작스럽게 진시라서 제목은 제가 아직 못정의했습니다 다 보는 순간 웽웽웽 벌이 왜 즐거워하는지를 알겠다 벌이 왜 정력이 강한지를 알겠다 노란 꽃 보지 빨간 꽃 보지 이 꽃 보지 저 꽃 보지 밤에도 보지 낮에도 보지 이를 시생하던 빡따구리는 애매한 잔나무 구멍만 뚫는다 지은이 명심하 차렷인사